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 싶으면 남한테 해코질을 해서라도 그 마음을 채우려 드는 개천박한 시공창에서 탈출한 쓴이 때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자도 그렇고 그 부모들도 그렇고 너무 상스럽고 자꾸 토악질이 올라와서 결국 개쌍 욕하고 파혼 때렸어요. 나 잘했죠? 이야 쩔어 쩔어 완전 쩔어 원제 막말하고 파혼했는데 제가 심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파혼을 했는데요. 그냥 바로 본론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30대 중반 2년차 동갑내기 커플이에요. 사실 평소에도 이 남자한테 뭔가 거지같고 쎄한 부분이 좀 보였어요. 예를 들어 호텔에 놀러를 가면 어? 아 이거 왜 이래? 방을 일부러 어지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고 예를 들어 바깥 음식, 술같은거 포장해와서 먹고 음식이 남으면 그대로 놔두고 가요. 안치워. 특히 호텔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 결국 저도 제대로 인식을 했고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예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자기야 너 맨날 왜 이러는 거야? 혹시 일부러 이러냐? 아니 그냥 조용히 들고 나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걸 더 어지럽히는 거야? 이랬더니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는 거냐? 하고 또 물었더니 야 몰라서 물어? 호텔 비용에는 청소비용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이걸 대신 치우고 정리할 이유가 없지?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이건 우리가 처먹은 아니 지가 처먹은 거니까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거지만 그래 정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굳이 일부러 더 어지럽히는 거냐 이건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야. 참고로 이 남자는 본가에서 자기 부모들과 함께 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맡긴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날짜가 금요일이라 치면 목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이 시간쯤에 지방골이 완전 개판 오본전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나오는 정도라고 해요. 그것도 뭐냐 했더니 최대한 더럽혀놔야 도움이까 그 본전을 뽑는 거라나 뭐라나 다시 말해서 뽕을 뽑기 위해 일부러 더 어지럽힌다 이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와 정말 나도 걔 등신 같은 게 이때 이 자식 절대 제정신이 아닌 걸 분명히 확인했고 알았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화만 냈어요. 뭐? 지금 그게 뭔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화만 냈었고 또 이 자식도 그래요. 그 순간 이후로 계속 더 이상 그런 미친 소리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 넘어간 거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 저희 두 사람도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일단 양가 인사부터 드리자 해서 알았다 하고 지난주였죠. 남자 부모와 처음으로 만났어요. 밥을 먹게 됐는데 이때 저희가 1인당 한 8만원 정도 하는 그런 한정식 집으로 갔거든요. 처음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대화도 잘하고 시원시원하더라고. 그렇게 하기 애애하기 있다가 식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였죠. 남자 어머니가 잠깐만 이러더니 직원을 호출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먹었던 그 밑반찬 10몇 접시를 싸그리 다 리필하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는 우리 모두 이미가 밥을 양끝 먹은 상태고 그래 이제 슬슬 일어나자 이런 말이 나오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또 새로 전부 다 리필을 한다고? 뭐지? 그리고 그 새로 나온 것들요. 전부 다 배가 부르니까 당연히 그 누구도 손을 안 댔고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문득 전날 이 남자의 그 거지같은 버릇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울어봤죠. 그런데 어머님 우리 이제 다 나갈 건데 이 반찬들 왜 리필하셨어요? 이랬더니 저는요. 그래도 아니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이 나오더라고. 에이그 이런 비싼 집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보는 거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에 가져간다 이 말 안 나온 게 다행입니까? 나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대꾸를 못했고요. 물론 예상은 했지만 남자와 남자 아버지는 이런 게 마치 일상이라는 듯 그냥 덤덤하게 가만히 있더라고. 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남자 집안요.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뭐 듣기로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버지 사업이랑 주식이랑 이것저것 잘 돼가지고 중산층 그 이상으로 잘 살거든요. 부자죠 부자. 여하튼 이때 정말이지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진짜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의 괴리감을 느꼈고요. 동시에 아 저 자식의 썩은 정신 상태가 이제 보니까 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집안 내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한순간 오만 장이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나중에 남자한테 그만 만나자고 했죠. 다음날 저녁이었고 정확한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이래이래 해서 난 못 만나겠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지가 더 큰소리치고 적반하장이야. 고상한 척. 가식을 떨지 말랍니다. 와 나는 그래도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니까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결국 엄청난 싸움이 생겼고 제 입에서도 막말이 나오게 됐어요. 야 이 그지같은 새끼야. 니네 집안 그지근성 너무 상스럽고 더럽다. 통학자로 올라오니까 그냥 꺼지라고 이 새끼야. 대충 뭐 이렇게요. 훨씬 더 심하게. 이렇게 저는 완전히 헤어졌고 차단까지 했는데 이 남자는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만나자 이런게 아니구요. 그냥 지는 억울하다고 저보고 가식 떨지 말래요. 야 그럼 너처럼 고상한 척 한다고 비싼 비용을 내고도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는게 말이 되냐? 어? 이 지랄 중인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지. 저 잘한거 맞죠? 말 좀 해줘봐요. 댓글 1번 최근에 봤던 여러가지 파원 사례들 중에 제일 잘한거 같아요. 찐 박수 드립니다. 절대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뭐 볼일도 없겠지만 2번 인간이 하나를 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열을 난다고 결혼한거 본전 뽑으려면 이러면서 아내 며느리를 얼마나 부르먹으려 드리겠습니까? 잘 도망친거에요. 댓글 1번 미친 결혼하면 본전 뽑겠다고 아이도 열명은 낳으라고 하겠네. 헐 니 자궁은 우리꺼다! 3번 이건 그냥 천박한거에요. 파원 정말 잘하신겁니다. 진짜 천박이란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집인거 같아요. 그래 그렇지 이런걸 두고 천박하다고 하는거지 다른거 없어? 2번 맞아요. 저런게 그냥 아예 몸에 베일정도로 인생을 개천박하고 더럽게 살아온거죠. 진상이 뭐 따로 있냐? 4번 아니 그게 막말이면 어떻고 또 아니면 뭐가 달라지나? 파원 받아준다고 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지. 연락하지마요. 5번 헐 개 소름돋네. 내 전남편 새끼가 딱 저랬거든. 이상하게 이 자식은 숙박업소에만 가면 신발은 안 벗는거야. 짜증나서 더럽다 신발 좀 벗어라 이러면은 아이씨 괜찮아 지들이 알아서 청소한다고 이러면서 이 미친 인간이 물도 틀어놓는거야. 이유도 없이요. 야 나 진짜 살다살다 이런 개의 상돌아이는 처음 봤거든. 뭐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한거지만 어쨌든 나는 이혼했다고.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게 뭐냐 물으면 바로 이거야. 이 인간이랑 이혼한거에요. 그래도 승희는 결혼전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6번 저런 상놈의 집안과는 절대 엮이는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꼬라지를 아들내미가 그대로 보고 배운거에요. 어이구 7번 정말 잘하셨어요. 결혼하면 승희가 당할 것들입니다. 나는 우리집 노예니까 당연히 니가 다 치워야지. 이러면서 오지게 괴롭혔을거야. 진짜 진짜 잘 도망친거라고. 8번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이 없다면 남한테 억지 손에라도 입혀야 된다는 것들이 있죠. 남이 망하면 거기서 기쁨을 얻는 완전 거지같은 심보 반찬 리필 그거 먹지도 않을거고 싸갈수도 없는건데 남이 손해를 보니까 그냥 그게 뿌듯한거야. 평생 남한테 해코지만 하고 잘되는 꼬라지 죽어도 못보는 것들이죠. 만약 결혼했잖아요. 100% 승희한테 똑같이 했을겁니다. 9번 야 저런 것들이 바로 펜션 리조트에서 개판치고 가는 것들이구나. 도대체 얼마나 대접을 못받고 살았으면 본전 뽑겠다고 저런 미친 짓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헐 아우 더러운 것들 갑질도 참 더럽게 한다. 10번 아니 그 나온 반찬을 싸가는거면 아무리 거지같아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라도 알지. 이건 또 뭐냐? 처먹을 것도 아니고 리필을 한 번 더 해야 본전이라고? 헐 그냥 남이 손해를 봐야만 지가 이득이라 이건데 와 소름돋는다 정말 11번 제 전남친이랑 완전 똑같은 인간이네요. 걔는요. 어딜 가든 알바가 막 일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면 막 화가 난다며 일부러 고장 피우고 일을 막 시키고 그래요. 호텔에서도 제가 정리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먹은 거 말이지. 이런 것도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걔 난리 치고 아니 지 돈도 아니고 데이트 비용 반반인데 대대체 왜 그 난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되더라고 당연히 헤어졌죠. 잘했어요. 12번 그 모텔만 가면 샴푸랑 컨디션을 변기에 쳐붓고 나온다는 미친놈 하나 있던데 그 자식이 새 여자를 만난 건가? 이것도 뭐야 제가 한 번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반대로 당했던 게 기억나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마누라하고 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제 나이가 29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같이 살 때인데 결혼하고 살 때인데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 제가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정말 가난했는데 문제는 그거였죠. 저희가 살던 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에어컨이 없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도저히 하루는 못 참겠는 거야. 그때가 8월 8월 한 10일 아니 8월 한 7, 8일쯤 됐을 겁니다. 열대야 엄청 심할 때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제가 하루는 아내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돈도 없는데 우리 오늘 하루만 모텔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욕먹을 각오하고 한 건데 자기도 지쳤나 봐. 너무 더워가지고 가자 이러더라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모텔을 찾아갔는데 그게 평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던 곳이에요. 얼마나 거지 같으면 내가 진짜 이름도 안 까먹는다. 예꽁이라는 곳인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모텔이에요. 깔끔하고 좋게 보입니다. 에어컨 틀고 잘 생각해. 그때 밤 12시 1시쯤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할배가 카운터에 앉아있더라고 한 거의 80 정도 되는 할배였어요. 3만원인가 주고 올라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에어컨이 있는데 벽에 에어컨이 있는데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리모컨이. 그리고 에어컨 누를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카운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리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여기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야. 누가 혹시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없다는 거야.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틉니까? 내가 틀어줄게 이러는데 에어컨이 틀리더라고. 근데 바람이 안 찬 거야. 한 28도쯤 되나봐. 한 10분 기다리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또 전화를 했죠. 어르신 이거 에어컨 차게 좀 틀어주세요. 어이 이거 참네 이러면서 틀어주는데 그래도 별로 안 시원해. 한 25도쯤 될 거야. 그냥 조금 시원한 그래도 잠은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자자. 씻고 얼른 물로 찬물로 씻고 에어컨 밑에 둘이 자는데 금방 더워가지고 잠이 깨는 거예요. 30분도 안 지났는데 에어컨을 꺼버린 거야. 또 전화했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이고 자는데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되나 꺼야지 와 이 할아버하고 새벽 5시까지 싸웠습니다. 계속 끄는 거야 에어컨을 계속 끄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전기차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워서 에어컨 반은 좀 세면서 자려고 온 건데 이렇게 자꾸 까버리면 어떡하냐고 방에 선풍기도 없는데 와 말이 안 통해요.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결국에 아마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있다가 그냥 나왔을 겁니다.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끄요. 에어컨을 잠도 안 자나 봐. 내가 제가 그랬어요. 약하게라도 좀 틀어놔라. 다른 방도 다 끄냐고 다 끈대요. 이야 진짜 그 에어컨 조그만 방에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밤에 한 네여섯 시간 틀어놓는다고 그 전기차 얼마 나온다고 그거를 아낄 거라고 와 진짜 나오면서 침뱉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빨리 아니었으면 진짜 욕하고 싸웠을 겁니다. 쌍욕하면서 이런 거시 같은 경고가 있다니까요. 그 할부 지금쯤 죽었겠죠? 그럼 내가 이겼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러워가지고 바로 에어컨 샀고요. 물론 여름 다 지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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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